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미러리스를 살지 DSLR 카메라를 사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이제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제 블로그에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카메라 시장에서 초보자가 입문자용으로 제품을 고를 때 카테고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러리스가 있구요. 두 번째로 DSLR 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이제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뭐 다른 글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면은 누구는 미러리스가 좋다. 또 뭐 다른 분들은 DSLR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미러리스가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DSLR이 좋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잘 모르는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미러리스를 살지 혹은 DSLR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정확한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모든 카메라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미러리스를 사면은 DSLR의 장점을 못쓰게 되구요. DSLR을 사면 미러리스의 장점을 못쓰게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선택하는 게 어렵다. 라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두 개 선택지에서 결정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DSLR이 거의 필수적인 선택이 됐었구요. 반대로 나는 좀 캐주얼하게 뭐 사진활동이라던지 뭐 블로그용 사진을 찍는다던지 뭐 여행가 가지고 혼자 사진 찍는다던지 하는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미러리스가 좋았겠죠. 왜냐하면 미러리스는 가볍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상대적으로 DSLR보다 예전에는 좀 쉽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선택이 거의 명확하게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카메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DSLR은 지는 별이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도록 DSLR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미러리스가 대세다. 그리고 미러리스가 뜨는 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 렌즈 종류나 이런 것들을 봐도 미러리스 쪽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리스 제품군의 뛰어난 성능하고 여러가지 장점들이 DSLR을 따라잡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DSLR의 어떤 기술력을 따라잡기가 미러리스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DSLR이 뭐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많은 어떤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 DSLR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비디오 크리에이터 분들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전에 DSLR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팔고 미러리스로 갈아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DSLR로 비디오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이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까 두가지 모두 이제 다른 의미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활동하는 어떤 컨텐츠 제작 방식이라든지 주제에 따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으로 이제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DSLR이 뭔지 일단 알아볼게요. 이 DSLR 카메라는 SLR의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쓰던 35mm 필름 카메라 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차용해 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사진기 이런 느낌을 주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DSLR 카메라에서 제일 큰 특징이 몸체에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라고 하는게 있어 가지고 렌즈를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45도 각도 정도로 기울어진 거울에 부딪친 다음에 이 부딪힌 빛이 뷰파인더로 반사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LR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뷰파인더로 화면을 볼 때 렌즈가 바라보는 화면하고 뷰파인더에서 보는 화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그냥 거울을 통해서 보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보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처리가 없기 때문에 실물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고 아무래도 카메라가 보는 화면을 뷰파인더에서 그대로 보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 디지털 처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촬영이 되는 이미지하고 뷰파인더로 보는 이미지가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아요. DSLR은.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 결과물을 카메라에서 확인을 하고 또 찍고 또 확인하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DSLR에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겐 장점이지만 누군가에겐 단점이 된다.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실제로 촬영되는 이미지하고 내가 보는 이미지하고 이렇게 다를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뭔가 내가 작동법이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DSLR 카메라 사용하는 전문 사진 작가분들 사진 찍는 거 보면은 한 장 촬영한 다음에 이미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가지 조작을 한 다음에 또 찍고 또 검토하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샷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동으로 작업한 다음에 찍는 방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로 보는 화면하고 실제로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장된 이미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DSLR을 사용할 때에는 많은 노하우나 경험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SLR은 셔터를 누를 때 물리적인 작동이 이루어져가지고 셔터랑 거울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착각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저도 예전에 DSLR를 많이 썼지만은 이 소리 자체가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을 굉장히 뭐랄까 현혹하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손맛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물리적인 느낌 찍히는 느낌도 나고 기계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손맛을 준다. 그리고 이런 손맛은 미러리스에서는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손맛 같은 경우에는 DSLR 쪽이 조금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뭐냐. 미러리스는 이름 그대로 DSLR에서 거울을 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LR과 달리 미러리스는 카메라 바디에서 거울을 쓰지 않고 실제로 바디를 열어보면 안에 거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찍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 형상을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센서로 받은 다음에 이 센서에서 이미지 촬영을 거쳐가지고 뷰파인더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러리스에서는 이런 방식을 전자식 뷰파인더. EVF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식 뷰파인더의 장점은 카메라가 촬영할 결과물을 미리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러리스에서 어떤 조작을 일으켜가지고 뷰파인더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촬영되는 결과물이 보이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뷰파인더에서 보는 화면 그대로 촬영되는 경우가 100%까지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은 동영상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해가지고 DSLR에서 영상을 찍는 것하고 미러리스에서 영상을 찍는 것하고 이 구분을 할 때 뷰파인더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영상은 한번 찍을 때 확 찍어야 되지 찍어서 검토하고 찍어서 검토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가격 부분 한번 볼게요. 옛날에는 DSLR은 비싸고 미러리스는 좀 초보자용이니까 저가다 싸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런 가격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요즘에는 뭐 풀프레임 미러리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두 개의 가격 차이는 무의미하고 실제로 DSLR보다 비싼 미러리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돈을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가격 대신에 봐야 될 것은 이제 카메라 성능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용 미러리스 혹은 좀 오래된 모델인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뷰파인더가 없는 경우도 있고 터치스크린을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촬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4K 비디오 촬영이 지원되지 않는 미러리스 제품들도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사야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능하면 뷰파인더도 제공이 되고 터치스크린도 제공이 되고 4K 비디오 촬영이 제공되는 미러리스를 고르는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미러리스나 스마트폰 이런 어떤 초보자용 제품에서도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용이 아니라 입문자용 미러리스에서도 제가 얘기한 뷰파인더 그 다음에 터치스크린 지원 그리고 4K 비디오 촬영이 들어간 입문용 미러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캐논 M50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요런게 다 되면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 콤팩트한 미러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별로 이제 사이즈와 무게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DSLR은 미러리스보다 좀 크고 무거운 격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체 안에 이 거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크다는 게 항상 단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 크기가 있으면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 더 큰 렌즈를 물려 가지고 활용할 때에도 아무래도 밸런스가 좋을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는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몸체에다가 큰 렌즈를 물리면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자 그리고 미러리스는 DSLR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고 가벼운 편에 속하고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제 휴대성이 뛰어나가지고 초보자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풀 프레임을 가지는 이제 미러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세가 되면서 실제로 크기는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DSLR 크기에 근접해 가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렌즈들이 굉장히 고급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300만원짜리 렌즈 뭐 500만원짜리 미러리스 전용 렌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몸체는 작은데 렌즈만 큰 상황이 미러리스에서 자주 연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캐논 이오스 R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작으면은 좀 차량이 어렵다 보니까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 중에 약간 새로 그립을 추가한다거나 뭔가 별도의 어떤 서드 파티 제품을 추가를 해 가지고 몸체를 실제로 더 크게 만들어 갖고 그립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전략을 쓰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러리스 쪽이 좀 더 가볍고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인데요. 오토포커스는 특히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오토포커스를 빨리 잡을 수 있어야만이 수월한 촬영이 가능해지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제 매뉴얼포커스를 사용하는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토포커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오토포커스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 굳이 뭐 특수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매뉴얼포커스보다 오토포커스를 신뢰하는 쪽이 결과물을 조금 더 보증할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옛날에는 이제 DSLR 쪽에서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미러리스 대신 DSLR을 살 때 오토포커스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 DSLR에서는 이 위상감지라고 부르는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피사체를 빨리 쫓아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춰주는 이 오토포커스 성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스포츠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뭐 예를 들어 날아가는 새해를 찍어야 된다던지 하려면은 포커스가 굉장히 빨라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DSLR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DSLR에서 사용하는 위상감지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러가 작동 중일 때만 활용이 되는 오토포커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는 DSLR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거울이 이렇게 위로 탁 올라가면서 착각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영상이 촬영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 위상감지 오토포커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DSLR에서 이 콘트라스트 AF라고 부르는 콘트라스트 디텍션 AF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오토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콘트라스트 AF가 뭐냐 하면은 원래는 거울에 비친 형상을 통해가지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오토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렌즈로 들어오는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괜찮네 라고 하지만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미러리스에서 쓰는 시스템이네 미러리스에서 영상 찍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에는 DSLR보다 아무래도 미러리스 쪽이 조금 더 낫겠죠. 예전에는 이 미러리스들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나 어떤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오토포커스가 잘 잡히는 경우가 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미러리스에서도 위상감지랑 콘트라스트 AF 다 쓸 수 있는 미러리스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고요. 요즘에 뭐 오토포커스 때문에 뭐 DSLR을 산다 이런 분은 많이 없을 정도로 어 미러리스의 어떤 오토포커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뭐 피사셋 추적이라든지 눈 추적 AF도 믿고 어 사용할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오토포커스 성능만 보고서는 뭐 미러리스랑 DSLR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 부분인데요. 뷰파인더는 DSLR에서 뷰파인더는 어떤 디지털 처리가 없이 바로 물리적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니까 딜레이가 없고 그래서 물리적인 시선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내가 어두운 영상을 찍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이러면은 디지털 처리된 이미지를 보면은 막 옛날에는 막 뚝뚝 끊기고 이래가지고 감각으로 찍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DSLR에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사진 찍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저조도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DSLR의 뷰파인더가 미러리스의 뷰파인더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미러리스에서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쓰게 되는데 DSLR의 뷰파인더가 그냥 이런 투명한 안경을 끼고 밖을 보는 경우라면은 미러리스의 전자식 뷰파인더는 4D 안경 같은 걸 끼고 뭔가 디지털 처리가 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촬영되는 조건으로 실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지 처리가 된 형상을 뷰파인더에서 보게 된다. 그 실물하고 촬영하는 어떤 이미지 처리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내가 다른 화면을 보게 되는 셈이죠. 자 예전에는 전자식 뷰파인더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막 뚝뚝 끊기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그래서 촬영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전자식 뷰파인더의 성능이 굉장히 훌륭해져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진 작가들 분들하고 비디오 제작자분들이 오히려 DSLR의 어떤 물리적인 뷰파인더보다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 영상 촬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촬영하는 어떤 컨텐츠가 사진도 있지만은 영상을 내가 좀 많이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미러리스를 고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DSLR하고 미러리스 모두에서 이제는 풀프레임 센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 자체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센서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센서에서 이미지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 센서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서 차이가 요즘에는 없으니까 이미지 퀄리티는 DSLR하고 미러리스하고 이 제품 군에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이 센서 크기를 보면 되는데요. 센서 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크롭 센서가 있고 풀프레임 센서가 있어요. 자 풀프레임 센서는 옛날에 이제 35mm 필름 카메라에서 쓰던 센서인데 크롭 센서 대비 좀 큰 사이즈 그리고 크롭 센서는 풀프레임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용 인문자용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보통 이 크롭 센서를 1.6배 율로 확대되는 센서를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풀프레임 보다 1.6배가 확대된 화면을 내가 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겠고 크롭 센서는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크기도 작아지고 콤팩트해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고 크롭 센서인 만큼 실제 촬영 화각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결과물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크롭 센서 카메라에 50mm 렌즈를 쓰게 되면은 1.6배 율로 확대된 걸 보는 것이니깐요. 50 곱하기 1.6 해가지고 실제 환산 화각이 80mm 화각을 쓰는 이 이미지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람들이 막 단렌즈가 좋다 뭐 인물렌즈다 뭐 여친 렌즈다 뭐 85mm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그런가보다 해가지고 나는 크롭 센서 카메라를 쓰는데 50mm 렌즈 단렌즈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보면은 피사체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엄청 멀리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을 초보자분들이 겪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1.6배 율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크롭 센서를 쓰는데 50mm로 화각을 쓰고 싶다고 하면 한 35mm 정도 뭐 이런 걸 이제 사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프레임 센서는 크롭 센서 대비 센서 크기가 크니까 센서가 크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이점이 있어요. 일단 더 넓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서 찍을 때에도 빛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ISO 조절이나 이런 것에서도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스 뒷배경을 이렇게 날려주는 뒷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어떤 이런 능력도 센서가 크다 보니까 크롭 센서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 대신에 센서가 크니까 좀 더 비싸고 몸체 크기도 커지고 렌즈도 더 비싸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저는 크롭 센서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풀 프레임 센서가 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크롭 센서를 충분히 사용한 후에 풀 프레임으로 넘어오는 이런 방식을 쓰시는게 제일 나은 어떤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제품군 볼게요. 카메라를 선택할 때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몸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렌즈가 중요한데 뭐 유명한 브랜드인 캐논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렌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캐논이나 소니 카메라를 사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DSLR 하고 미러리스 모두 렌즈 교환식 카메라 렌즈를 바꿔서 끼울 수 있는 카메라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장성에서 좀 더 유리하다. 가끔씩 렌즈를 교환할 수 없는 미러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체형 카메라인데 아무래도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를 고르시는게 확장성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DSLR은 나온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렌즈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DSLR용 렌즈들은 종류도 많고 실제로 더 저렴하다. 중고로 사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러리스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러리스 제품군의 렌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DSLR 렌즈들은 미러리스 렌즈 숫자에 비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들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장에서는 미러리스, 콤팩트한 카메라 작고, 가볍고, 초보자분들이 쓰기 좋고 그리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들을 이제 카메라의 미래로 보는 입장으로 보이네요. 자, 미러리스는 이제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렌즈 제품군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아무래도 DSLR에 비해서는 좀 적다. 하지만 이제 미러리스 전용 렌즈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 미러리스에 중간에 어댑터를 끼워가지고 DSLR의 렌즈를 쓰게 해주는 중간에 어댑터를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댑터를 쓰게 되면은 DSLR 렌즈도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댑터를 쓰게 되면 초점 길이나 뭐 줌이나 오토포커스 등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알아보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 촬영 쪽은 아무래도 DSLR 보다는 미러리스 쪽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DSLR에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뭐 요즘 나오는 DSLR 말고 옛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 시에 오토포커스 성능이 좀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러리스에서는 요즘에는 4K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고 풀프레임 센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미러리스 전용 렌즈들도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DSLR 보다는 미러리스를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많고 실제 사용자들도 미러리스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러리스가 좋은 게 우리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이 카메라를 드론에 붙여가지고 드론으로 촬영하든지 아니면 짐벌에 연결해가지고 짐벌로 촬영하는 이런 어떤 카메라 자체의 무게가 중요한 요소들이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짐벌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무게 이제 제한치가 있어요. 이 제한치를 넘게 되면은 수평이 안 잡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벼운 몸체를 쓰는 게 좋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DSLR 보다는 미러리스가 좋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유지 시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이제 영상 찍을 때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 배터리 유지 시간은 DSLR 쪽이 좀 더 낫다. 왜? 일단 뷰파인더가 전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식 뷰파인더는 뷰파인더를 보여줄 때 전기를 계속 쓰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모가 큽니다. 미러리스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DSLR은 배터리 소모가 적겠죠.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환경에서는 추가 배터리 여분을 가지고 다니고 환경을 만들게 되면 배터리 문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30분 찍었는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이렇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추가 배터리를 돈 주고 사가지고 뭐 3개를 들고 다니든 4개를 들고 다니든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유지 시간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촬영 스피드인데요. 촬영 속도 쪽에서도 미러리스가 좀 더 좋다고 보입니다. 일단 거울이 없기 때문에 DSLR은 거울이 있죠. 빨리 연사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는 기계 조작이 꽤 간단합니다. 네 디지털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촬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더 빠른 셔터 속도를 만끽할 수 있다. 고급 DSLR에서는 좀 비싼 DSLR 전문가용 DSLR에서는 이런 연사가 또 가능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사도 미러리스 쪽이 좀 더 낫습니다. 네 그래서 연사가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웨딩 스냅 사진 촬영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행사를 두 번 세 번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연사를 맞춰놓고 찍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연사가 중요한 촬영에서도 이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DSLR을 정리하고 미러리스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해 볼게요. 자 미러리스를 사야 되냐 DSLR을 살까 어떤 게 더 좋냐 라고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의 환경과 그리고 이제 돈 지갑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촬영 스타일 하고 촬영을 할 때 내가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은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를지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 보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스포츠 촬영이나 다큐멘터리 촬영 예를 들어서 뭐 아웃도어 사진 작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DSLR이 여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미러리스보다 중고 시장에서 뭐 렌즈도 그렇고 바디도 그렇고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특히 이 손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미러리스는 손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DSLR로 손맛을 즐기시는 편이 조금 더 낫겠고 만약에 나는 초보자인데 간단하게 사용하고 좀 가볍고 좀 사용하기 편하고 뭐 이제 어쩌다가 촬영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DSLR보다는 미러리스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고요. 특히 동영상 촬영을 염두에 뒀거나 실제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어떤 소프트웨어들과 렌즈들을 이제 내가 써보고 싶다고 할 때에도 미러리스가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DSLR보다는 아무래도 미러리스 쪽이 카메라 시장이 이제 나아가는 이런 방향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카메라 제조사들도 이제는 DSLR 렌즈보다는 미러리스 렌즈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DSLR이냐 미러리스냐 이걸 고민할 때 아무래도 DSLR보다 미러리스 쪽이 조금 더 낫겠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요런 것들 이제 잘 참고하셔 갖고 딱히 이제 뭐 무조건 미러리스가 좋다 무조건 뭐 DSLR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 렌즈 군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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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